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너무 이기주의다 너무 욕심장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 목숨까지 다 들여서 사랑하라 나는 그렇게 못해 이제 내 편에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더 만드는 잘못한 것도 없고 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점점 더 온전해서 어디까지 아들 또 바친 건 그건 뭐요 순교입니다 순교 자기 순교한 게 쉽지 아들 제물로 바치는 게 쉽나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요 점점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온전한 대로 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렇단 말은 우리도 뭐요 그러란 말이에요 이런 그런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어디다 두느냐 믿음의 대상을 갈라데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들이 그들에게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어떤 것도 이겨내는 힘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이 어디로 갔어요 율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이제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이제 이 사람이 율법 아래로 가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입니다 법 자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에요 좋은 거에요 맞아요 좋은 거에요 그런데 율법이 율법이 나를 나를 잘못한 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에서 말한 그 승려들이 말한 그 불도 거기도 좋은 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 많이 있어요 저번에 어떤 식당에 가니까 참을 인자 써가지고 거기에 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참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참으면 사회가 좋아지고 그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래요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글자 쳐다보고 있으면 글자가 나를 그렇게 되도록 만드나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불교 승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좋은 말을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당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보면 어떤 길을 안 내 좋게 되는 길은 안 내는 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그래서 조금씩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비교 종교할 때 미혹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건 법문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에요 그러나 법문구는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조금 미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조금 도달하려고 해요 근데 율법은 신령한 거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 놓은 거에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에요 좋은 걸 알아 그렇게 해보겠다고 내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절망과 항대를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건 좋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까 말한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어떤 법 기준을 놓고 그걸 향해서 좋은 내용들이 다 어떤 종교들 간에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비교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생명과 어떤 글자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생명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움직이는 거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율법 갈라데아 교회가 잘못돼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하고 접촉하는 거죠 율법하고 접촉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죽어요 더 기죽어 율법은 선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뭐에요? 숨 막히는 거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결혼 비유로 이야기해놨잖아요 정말 백마탄 왕자를 어떤 아가씨가 봤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소원이 없겠다고 결혼했대요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한 날부터 숨이 막히는 거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왜 이러냐 그래도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 말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못 견디는 거에요 여자가 못 견디는 거에요 그 율법과 죄인된 우리의 비유를 바울새도가 그렇게 결혼 비유를 위해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갈라데아 교인들이 속아서요 율법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믿음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율법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자기 힘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도 그건 죄인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이 법이 내가 못하니까 목덜리를 잡고 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끌어주면 좋은데 끌어줄 힘이 율법 자체는 없어요 그냥 제시만 하지 제시되어진 걸 내 힘으로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갈라데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와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바라볼 때의 삶이 다른 거에요 이것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갈라데아 교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뭘 바라봤다고요 율법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바라보고 볼 수 있나요 이번 집회하면서 말씀하다가 하나님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권사한 사람이 하나님도 원하고 돈도 원해요 그러다고 자 우리 김종순 권사님한테 수지가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엄마도 돈도 똑같이 수준에 듣고 사랑해요 그러면 섭섭하고 있어요 좋아요 저 많이 섭섭하죠 많이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아까 여기는 솔직하게 보여 제물도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고 솔직하게 말했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다 놓고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온전히 믿음의 주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신 주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다가 우리 믿음의 표대를 돌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제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니까요 목숨 걸고 제물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목숨 걸고 주님 얻으면 좋지만은 목숨 걸고 제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죽을 줄 알면서도 뭐요? 이거 붙잡고 죽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될 사람이 부패되니까 잘못된 것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을 더 챙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미끄러지는 거예요 갈수록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뭐예요? 그 마음이 점점 더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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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야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야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처음 점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가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라델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믿음이 지금 꼬임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율법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씨름하게 되면 냉랭해집니다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났고 잘 못하면 그냥 기죽고 이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바울사도는 또 다른 데서는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구약시대는 뭘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첫째가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보다 더 이분을 밀어내고 다른 걸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좋게 만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서 이제 우리를 뽑아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셔서 이름까지도 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자격도 없는 자를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삶을 더 그분의 가치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이름은 받았지만은 이제 점점 그 가치를 알고 배우고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델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점점 더 세워갔어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점점 더 깊어진 거예요 이런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랬다 그래요?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루스는 참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부자 됐어요 자 그럼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의 은혜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다니엘이나 루스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분이고 말하는 분이고 행동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보고 말하고 행동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른 신하고 다른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격도 없는 자가 자격을 얻은 것처럼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그분 앞에서 그분과 관계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세워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볼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도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분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분이에요 변한 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이런 분이고 아브라함 때는 요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고 아니고 다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격이 누구냐 보니까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뭐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도 닦아요? 왜 도 닦아요? 요즘은 도 닦은 사람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산속 들어와서 했잖아요 어쨌든 왜 도 닦아요? 왜 애써요? 의롭게 되려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요? 아니야 아니야 왜 그렇게 도 닦고 왜 그렇게 막 진지하게 열심히 해요? 의로워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의로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답 없어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답 없어요 다른 세계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뭐요? 예수 그릇대로는 믿음으로 뭐요? 의롭게 됐다 그럼 의롭게 됐는데 뭐 해야 돼요? 의롭게 된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른 거 좋아요? 예수 그릇을 바라보고 예수 그릇을 바라보면 그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도 똑같은 분이 지금도 똑같은 분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분이고 할렐루야 똑같은 분이 변한 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이런 분이고 아브라함 때는 요호하고 그리고 뭐 또 또 또 어떤 때는 또 뭐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고 아니고 다 한 분이에요 이분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당길 때 열심히 너무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막 미쳤어요 미쳤어 다른 사람 볼 땐 미쳤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봐도 미쳤어요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야야야 너 미쳤어 너 너무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후회해 후회해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후회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교회에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전에 어디 사람 학교에서 어디서 들어보고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막 불탔었어요 불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후회 안 해 후회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있으면 뭐요? 더 좋고 저는 한참 동안 하나님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돼서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기도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들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희불에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같이 성경이 임하시고 음성도 들리죠? 3일째 거기 같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또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듣고 받아야 돼요 산상보원을 우리가 우리가 산상보원 앞으로 가야 돼요 신의 산에 있을 게 아니라 산상보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3절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려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받게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제 죄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은 그 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속에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도웁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선하게 되기 위해서 도를 닦고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도를 닦아서 하나씩 하나씩 얻는 거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돼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서 도를 닦아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될 수도 완전하게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는 뭐해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것만 돼 있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뭐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가게 되고 이런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 아까 다른 종교는 의롭게 되라 거기까지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뭐해요 뭐 나름대로 뭐 뭐 극락한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불구 깊이 믿는 사람은 극락 안 믿어요 부처 되는 거지 내가 부처 되는 거지 그냥 좋아져가지고 해탈해가지고 내가 좀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의의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정도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정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니어도 이분이 내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의롭게 된 된 거만 아니라 의롭게 된 거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누구하고 산다 예수하고 산다 그렇게 위해서는 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제 13절 14절 다시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므마 성령을 받게 하려 아멘 자 여기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의인 돼서 뭘로 산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의인 됐으니까 우리는 뭐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산다 믿음 갖고 사는데 이 믿음 갖고 살면 누구와 같이 복 받는다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다 믿는 것 자체가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ym화순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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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rh conveys